저희요? 저희 그냥 비밀이에요. 저희 그냥 가는 거야. 조용히 해. 하이. 저는 대단한 걸 샀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맥가이버 칼이 있다면 이제부터 후이 형한테는 원래 이게 그리고 카드 크기여가지고 지갑에도 쿠다닐 수 있어요. 엄청나서. 사실 실용성만 따지면 사실 크기도 되게 작고 해서 아 좋네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혜택이가 붙어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들을 샀어요. 혜택이가 요새 맨날 화장을 해가지고 트러블이 조금씩 나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에 있는 동안이라도 앞머리가 머리에 닿지 않게 앞머리가 얼굴에 닿지 않게 헤어밴드랑 그리고 혜택이가 초코과자를 좋아하거든요. 문것질을 유일하게 하는 문것질이 이 초코과자. 취향파 제대로 했죠? 이렇게 세 개 준비했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면 항상 제 옆자리거든요. 맨날 펜이 없어서 승무원분한테 빌려요. 그래서 일본에 오면 살 수 있는 이 지우개 펜. 오 준비했습니다. 실용적이죠? 억울거려요. 그냥 축하합니다.